초강력 울트라 에디트 상크미 서비스 공기88 에디트 상크미 서비스 2020년 1월 9일 금요일 저녁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모 보드집에 와있습니다. 보드 가게를 오픈하실 예정이고요. 보드 거치대로 아주 잘 하셨네요. 바닥에 에폭시 작업을 하셨는데 냄새 엄청납니다. 이 냄새가 옆에 가게까지 가서 1차적으로 원인이 되는 본에폭시 냄새를 제거를 해드리고 좀 이따가 옆 가게도 이동을 해서 에폭시 냄새, 가스 냄새를 제거를 해드릴 겁니다. 초강력 울트라 에디트 상크미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보드 매장이 되도록 에폭시 냄새뿐만 아니라 매장 전체 실내 공기질 개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욱하게 침착되고 있는 상크미 원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이 상크미 원액이 에폭시 냄새,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옆에 가게까지 가서 냄새가 발생을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본 보드 매장과 옆에 매장까지 냄새를 제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기팔팔 에디트 상크미 서비스는 5대 냄새 제거왕입니다. 오늘은 에폭시 냄새 제거 와 실내 공기 개선 실내 공기질 개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